여러분 자나깨나 부동산 사기 조심하십시오. 여기 제주도에도 사기치는 기획부동산들이 버글거립니다. 개발도 못하는 땅을 개발호재가 있다고 속여가지고 선량한 시민들 주머니를 털어갔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주도에서 올빼미TV 인사드립니다. 중산간 도로를 달리니까 마을도 별로 없고 목장같은게 많이 보여가지고 힐링이 됩니다. 제주도 땅이 넓죠. 땅이 넓다는거는 부동산 사기꾼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주도는 기획부동산들이 상시로 들어와가지고 사기를 치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여기는 제주 서귀포시 신화월드 바로 앞에 있는 임야입니다. 4차선 국도 건너면 바로 신화월드가 코앞에 있고 언뜻 보면 여기는 풀려가지고 개발될 것 같은 그런 지역처럼 보입니다. 기획부동산도 똑똑합니다. 이런데 자리 좋고 도로 접혀있다. 누가 봐도 개발될 것 같죠. 그런데 여기는 절대 개발이 안되는 지역입니다. 제주도에 왕서방들이 들어와가지고 땅을 사는 바람에 제주도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10년 전보다 많이 오른 것은 10배나 올랐습니다. 육지에 1% 오를 때 여기 제주도는 4% 5%가 땅값이 올랐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획부동산 전화 한번씩 받아왔을 겁니다. 고객님 여기 아주 좋은 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저는 제 땅 좀 사주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시골 땅이 30년 전에 10만원 했는데 아직도 10만원입니다. 이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여기 이 땅에 개발을 시작하면 땅값이 폭등을 하고 제주 땅에 투자하면 평당 천만원을 벌 수 있다고 말도 안되는 사기를 칩니다. 언뜻 들어봐도 말도 안되는 사기인데 여기에 소가 넘어가지고 미끼를 덥석 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이 땅이 기획부동산들이 사기를 쳤던 땅입니다. 제주 지역에서 곶자와리라고 부르는 지역인데 여기는 나무숲이 울창하고 또 땅에는 흙이 아닌 현무안 바위가 많은 지역을 말합니다. 이런 지역은 비가 오면 빗물이 땅 속으로 스며드는 지역이라 가지고 지하수 보호구역으로 묶여있고 건축허가도 절대 낼 수가 없는 곳입니다. 보십시오. 건축계획 심의 대상구역,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네 이런 데는 절대 건축허가 안 내줍니다. 뭐 아무 개발도 못하는 땅이다 보니까 땅값은 엄청나게 쌓습니다. 이런 땅을 기획부동산들이 평당 34,000원에 사들였습니다. 육지사람들한테 신화월드 바로 앞에 있는 이 임량 곧 개발된다 해가지고 평당 72만원에 팔았답니다. 34,000원짜리 땅이 갑자기 72만원이 됐습니다. 거의 20배 넘는 사기를 친거죠. 이 땅 한필지에 공동소유자가 445명이나 됩니다. 여기 한필지 가지고 기획부동산들이 수백명한테 사기를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많은 투자자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여기 개발되는 땅인지 아닌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공유지분으로 해가지고 땅을 덜컥 샀습니다. 나중에 투자자들이 이걸 알고 여기 지하수 보호구역이라가지고 개발 안되는데 사기친거 아니냐 이렇게 항의를 하면 아니다 여기 조금 있으면 제주도에서 다 풀어준다 그렇게 안심을 시켰답니다. 사기친 금액이 전부 천억원입니다. 당군 이래 가장 큰 규모의 기획부동산 사기사건이 바로 이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기획부동산들이 운영하는거 보면 다단계 피라미드하고 똑같습니다. 맨 말단에 있는 사람들은 월급 150만원밖에 안되는데 성과급이 있습니다. 땅을 많이 팔수록 성과급이 엄청 많아지고 또 그 돈을 위해하고 나눠먹는 구조입니다. 육지에서 투자자 모집이 다 되면은 1박 1코스로 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제주도로 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투자한 땅을 쫙 보여주는 현지 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투자자들한테 보여주는 땅은 저런 임야가 아닌 이런 목장용지 같은 농지 이런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 이런 땅은 개발이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땅을 사게 됩니다. 제주 국제도시 개발센터 제이디시가 만든 제주도 개발 홍보 영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상당히 이 회사가 신뢰성이 있는 회사구나 하고 믿음을 가집니다. 원래 사기꾼들이 그냥 사기치는게 아닙니다. 그 투자자들이 완전히 믿도록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신뢰와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기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도 내부고발자가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이 며느리가 결혼해서 들어간 시집 그 가족이 전부 다 기획부동산 사기꾼이었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이혼을 했는데 이혼할 때 시집하고 계약서를 썼답니다. 시집생활할 때 보고 들은거는 절대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입니까? 눈으로 본 것도 본 것이 아니오 귀로 들은 것도 들은 것이 아니다. 이런 황당한 이혼조건을 내걸었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간벌작업을 해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무를 싹 다 베어버리고 펜슬까지 쳐서 곧 여기가 개발될거라고 그렇게 투자자들을 속였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피해자가 무려 천명 평균 피해금액 1억 그렇게 해서 모두 천억을 사기당했습니다. 대부분은 서민들이라가지고 자녀, 결혼준비자금, 노후생활자금 이런거를 제주도 땅산다고 투자를 했다가 이렇게 낭패를 본겁니다. 천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기피해금액 이 돈이 발이 달렸는지 어디로 사라지고 아직까지도 그 돈의 행방을 못찾고 있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5만원짜리 현금으로 다 뽑아가지고 통에 넣어가지고 마늘밥 같은데 묻어놨을겁니다. 감빵살이 마치고 나오면 그거는 다 내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기획부동산들이 울산지역에서 투자자들을 많이 모집을 했고 인당 피해금액이 1억이나 되는데 아직까지도 투자한 금액 한 푼도 못 돌려받았답니다. 1억을 은행에 딱 꽂아두면 매달 100만원씩 생활비 뽑아서 10년을 살 수 있는 큰 돈입니다. 그나마 다행인건 울산의 기획부동산들은 나중에 다 근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기획부동산 제주와서 사기친 그 사기꾼들은 다 대포폰 쓰고 대포통장 그 사기꾼들 경찰도 잡기가 어렵답니다. 울산의 기획부동산 사기단 우두머리가 징역 3년 4년밖에 안받았습니다. 이제 조금 몇 년 살다가 큰집에서 나오면 다시 또 부동산 사기칠겁니다. 여러분 여윳돈 있으면 요새 위험한 부동산 이거 투자하니 그냥 은행에 가만히 넣고 이자 받아 먹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